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 종교성이 강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인도 정부가 힌두교를 제외한 파종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내로 돌아온 선교사들은 한국에서의 생활도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도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당하거나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인도 정권을 잡으면서 타종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선교사에 따르면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 여당은 오는 2020년까지 힌두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교사역이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추방을 당하든지 비자 거부가 되는 숫자가 지금 선교사 전체 숫자의 4분의 1 정도. 인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계속 가해서 이런 일들을 전변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추방으로 국내에 돌아온 선교사들은 선교지 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전부를 인도 현지에 놓고 왔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인도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추방당한 선교사란 낙인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인식돼 교회 생활도 어렵습니다. 정영구 선교사는 이미 많은 인도 선교사들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다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한국교회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사를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사역지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임시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한국교회가 같이 인도 선교사들이 추방돼서 나오거나 비자 거부당에서 나오면 같이 좀 품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차세대 글로벌 선교사에게 허브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했던 13억 인구의 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한 선교사명을 위해선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기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